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의 예언과 귀신의 저주가 남긴 쌍둥이의 기묘한 비극 어느 날 한 부인은 일란성 쌍둥이를 순산했다 두 아이는 너무나 똑같이 생겨 부인조차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부인은 본능적으로 한 아이에게는 강한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을 느꼈다 부인은 두 아이를 공평하게 대하며 애정을 주려고 노력했다 두 아이가 자라던 어느 날 부인은 외출 중 한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부인을 따로 불러 자신이 무당이며 부인의 자식과 관련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부인은 처음엔 무당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자식과 관련된 불길한 예언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무당은 여기서는 더 말할 수 없으니 두 아이 모르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일러주었다 매출 후 부인은 두 아이가 잠든 틈을 타 무당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무당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쌍둥이 중 한 아이는 부인의 자식이지만 나머지 한 아이는 가문의 원한을 품은 귀신의 환생이라는 것이었다 부인은 믿지 못했지만 무당이 한 아이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다른 한 아이는 이유 없이 미워지지 않느냐고 묻자 부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무당은 환생한 귀신이 곧 부인의 자식을 죽이려 할 것이라며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바로 외출할 때 사랑스러운 자식에게는 노란 옷을 미운 자식에게는 빨간 옷을 입히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의 환생은 미운 자식에게 재앙을 대신 지우고 살아남은 자식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인은 깊은 고민 끝에 적어도 한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 이 방법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부인은 두 아이에게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란 옷과 빨간 옷을 각각 나눠주었다 그날 부인은 두 아이와 함께 외출을 나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달려온 승용차에 치여 즉사했다 부인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친자식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무당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귀신이 부인의 자식의 뒷머리를 붙잡고 차도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알고 보니 원래 빨간 옷을 입기로 한 아이가 엄마 몰래 옷을 바꿔 입자고 해서 두 아이가 옷을 바꾸어 입었던 것이었다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식을 급히 장례 지내고 살아남은 자식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뚤어졌다 부인은 정성과 돈을 들여 공부를 시켰지만 아이의 성적은 바닥을 맴돌았다 결국 대학에도 가지 못한 그는 백수가 되었고 점차 열등감에 빠졌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부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잠적했던 아이가 연쇄살인범으로 뉴스에 등장한 것이다 그는 참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켜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면회했다 아들은 아무만 없이 부인을 향해 처음 보는 미소를 지으며 면회를 마쳤다 며칠 후 아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가 묻힌 곳으로 향한 버스 며칠 전 남자친구가 죽은 한 여자가 있었어 여자는 남자친구의 죽음을 너무도 안타까워했고 늘 우울했지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해 혹시 만약 남자친구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따라가선 안 돼 엄마의 그 말 때문인지 어느 날 꿈에서 남자친구가 나타났어 여자가 집에 있을 때 남자친구가 벨을 누르고 찾아왔지 그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같이 놀러 가자고 했어 여자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했던 말이 꿈속에서도 떠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어 남자친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고 여자는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났어 며칠 뒤 남자친구는 또다시 꿈에 나타났어 이번에도 그가 놀러 가자고 했지 여자는 그가 너무 그리웠고 함께 놀고 싶어서 오늘 하루만 놀기로 결심했어 두 사람은 영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 남자친구가 부탁했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래 그때 엄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 여자는 다음에 데려다 주겠다며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했어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지 며칠이 지난 남자친구는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여자는 망설이지 않고 남자친구와 신나게 놀았어 놀이공원에도 가고 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그리고 남자친구는 전과 마찬가지로 정류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 여자는 이번엔 알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정류장으로 함께 갔어 잠시 후 버스 한 대가 도착했어 남자친구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버스를 타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여자의 손을 잡았어 여자도 버스에 오르려 했지만 버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타지 못했어 결국 버스 문이 닫히면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손을 놓치고 말았지 버스가 멀어지며 뒤편에 표지판이 보였어 거기에는 남자친구가 묻혀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버스 번호가 적혀 있었지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 다음 날이 바로 남자친구의 49지였거든 세 번째 이야기 천국 리조트의 밤 내가 천국 리조트를 찾게 된 건 터널에서 겪은 악몽 때문이었어 아저씨가 말해준 루트를 따라 도착한 그곳은 리조트라기엔 규모나 시설이 부족한 느낌이었지 들어설 때부터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비성숙이 한밤중에 적막함 때문이라 여겼어 하지만 분명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 멀리 떨어진 계곡 물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했거든 차를 세우고 아저씨와 함께 관리인을 찾으려는데 공터에 느티나무 아래에 꼬마 여자애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 너무 늦은 시간인데 뭐하냐고 물으니 아빠를 기다린다고 했어 출장 중인 아빠 대신 엄마는 집에 계신다고 말했지 가을철에 이런 곳에 애를 혼자 두고 간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졌어 꼬맹이에게 관리인이 어디 있냐고 묻자 모른다며 펜션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리더라 그때 옆 건물에서 주인 아줌마가 나왔고 나는 방을 잡은 뒤 형을 깨우러 차로 갔어 차 안에서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던 형이 갑자기 날 보며 소리를 질렀어 너 대체 여기가 어디야 왜 날 끌고 온 거야 형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괴성을 질러대며 이성을 잃은 듯 했어 상태가 심각해 보이길래 차에 두고 펜션으로 돌아오며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 펜션에 돌아왔을 때 주인 아줌마가 나를 붙잡더니 말했어 학생 이 방 말고 저 건물 방에서 자요 아들 생각나서 좋은 방을 주는 거야 나는 고맙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방 안은 화장품과 가방이 놓여있어 마치 누군가 사용하던 방 같았지만 너무 피곤해 신경 쓰지 않았어 잠에 빠져들 무렵 밖에서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어 농장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하다 잠이 들었지 그렇게 단잠을 잤고 그게 내가 기억하는 리조트의 전부야 다음 날 정오에야 형이 날 깨웠고 나는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어 바닥은 흙먼지와 잡동산으로 가득했고 방은 폐화나 다름없었어 밖으로 나가보니 사방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고 부서진 건물들 사이로 황토색 흙먼지가 날렸지 알고보니 그곳은 강원도 수혜로 피해를 입고 방치된 불법 시설이었어 형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 너 어제 혼자 중얼거리며 날 여기로 끌고 온 거 알아 터널에서 미칠 것 같았는데 진짜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나는 아저씨가 어제 밥을 먹고 건초를 가지러 먼저 들어갔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달았어 애초에 아저씨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어젯밤 그 사실을 어떻게 잊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 어젯밤 꼬마가 달려갔던 그 펜션을 바라보니 거기는 낭떨어지였고 계곡물만 보였어 금유에 깎여나간 곳이었지 나는 분명 환각을 본 것이었어 형 말로는 내가 터널 이후로 이상해졌고 귀신에 홀린 것처럼 행동했다더라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농장에서 낮잠을 자다 머리맡에 달력을 보았는데 무심코 달력을 들추다 소름끼치는 글귀를 발견했지 누렇게 피 묻은 낙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 이곳은 저주받았다 살고 싶으면 이 농장을 떠나라 이후 형에게 소들에게 밟혀 죽은 최씨의 아저씨 이야기를 들었어 최씨의 아저씨가 묵었던 방이 바로 내가 있었던 방이었지 나는 그 낙서가 아저씨의 경고 메시지였다고 느꼈어 그 뒤로도 악몽이 계속됐어 피가 솟구치는 꿈 까마귀들이 내 몸을 뜯는 꿈 밤마다 울부짖는 정체 모를 짐승 소리 그리고 개들은 공허한 눈빛으로 미친 뜻이 짖어댔지 얼마 후 나는 소무덤을 발견했어 그곳은 아저씨의 집중 타겟이 되었던 샘 아리에소가 묻혀 있었어 그 소들은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인 우사에 있던 소들이었지 아저씨만 미친 게 아니라 소들 농장 전체가 미쳐가고 있었어 심지어 나까지도 네 번째 이야기 페레이라 부인의 집에 나타난 얼굴들 1971년 8월 23일 스페인의 작은 마을인 벨메즈에서 괴이한 사건이 일어났어 이 집에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마리아 고메즈 페레이라 부인의 집보 콘크리트 바닥에 갑자기 찡그린 사람 얼굴 형상에 그림이 나타난 거야 놀란 가족들은 시멘트를 발라 그림을 지웠지만 며칠 뒤 그 얼굴 형상은 다시 나타났어 페레이라 부부는 불안한 마음의 바닥을 아예 제거하고 새 시멘트로 바닥을 다시 깔았어 그런데도 얼굴 형상은 계속 나타났고 심지어 점점 늙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 가족은 결국 마드리드 대학의 심령학 전문가인 알구모사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알구모사 교수와 그의 일행위 현장에 도착해 부엌 바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들은 증거 사진을 찍고 부엌 바닥을 대학으로 가져가 정밀 조사를 시작했어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는 중에 기이하게도 얼굴 형상이 사라져버렸어 대학으로 옮겨갔던 바닥에 얼굴이 사라진 후 페레이라 부인의 집에 다시 얼굴 형상이 나타났어 이번에는 단 하나가 아닌 15개의 얼굴이 동시에 나타난 거야 부엌 옆 바닥에 여성의 얼굴이 나타나더니 세 번째, 네 번째 얼굴이 잇따라 등장했고 작은 얼굴들이 계속 나타나 마루 바닥 전체를 가득 메웠어 이 현상은 한동안 사라졌다가 6개월 후인 1972년 4월 9일에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수도사와 수녀의 얼굴도 등장했지 얼굴들은 모두 표정이 약간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찡그린 모습이었어 소식을 들은 R9 모사 교수는 심령현상 조사팀에 조사를 의뢰했어 이틀 뒤 벤너 박사와 멤버들이 집에 도착해 정밀 조사를 시작했어 얼굴 형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젊은이 같기도 하고 노인 같기도 했어 벤너 박사는 부엌 바닥 전체에 플라스틱 판을 깔고 영적 파장을 측정하는 장치를 가동했어 그러자 플라스틱 판 아래에 진한 액체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 액체는 곧 증발했지만 벤너 박사는 바다 가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어 벤너 박사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부엌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어 파고 들어가자 수많은 인꼴이 발견됐어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은 11세기 무허인들이 죽인 기독교도들의 묘지였다고 해 가족은 인꼴을 다른 장소로 이장했고 그 후로 얼굴 형상은 사라졌어 하지만 1982년에 얼굴들이 다시 나타났어 그 집은 유령의 집으로 소문나며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어 사람들은 집 안에서 크고 작은 울음소리, 고음 그리고 다양한 심령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해 결국 집 전체의 교령의식을 진행한 후에야 현상은 완전히 사라졌어 이 사건을 지휘했던 벤너 박사는 정밀 조사 끝에 5월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어 그는 신문기자, 신부, 화가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현상을 초상현상이라고 정의했어 벤너 박사는 집주인인 페레이라 부인에게 강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 지하 인골들의 영체에 영향을 미쳐 얼굴 형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어 다섯 번째 이야기 지장보설과 귀녀의 그림자가 만난 밤 A는 대학 시절 오컬트부 활동을 했는데 그때 무서운 일을 겪은 이후로 불가에 귀해했어 현재는 견습 승려로 수행 중이지만 이미 당당한 승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 A는 수행 중에 겪은 기묘한 사건을 나에게 들려주었어 A가 어느 절에 심부름을 하러 가던 중이었어 역에서 꽤 떨어진 절이라 걸어서 가고 있었는데 산을 깎아 만든 도로의 육교를 건너려던 순간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지장보살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 그 노인은 갑자기 A를 바라보며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자네 언젠가 귀신과 연관된 적이 있지 A가 깜짝 놀러 묻자 노인은 그 지장보살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 지장보살은 귀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세워진 거야 노인에 따르면 이곳에는 옛날의 귀녀라는 요괴가 살고 있었대 그녀는 지나가는 여행자나 마을 사람들을 유혹해 잡아먹었고 미인계를 쓰기도 했지 마을의 영주가 토벌대를 보내봤지만 그녀의 요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자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대 어느 날 한 승려가 마을을 방문했어 그 승려는 처음엔 소가 넘어가 귀녀가 있는 언덕으로 향했지만 도중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을 추궁했어 마을 사람들은 귀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승려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지 7일간 목욕 재개를 한 후 승려는 귀녀가 있는 언덕으로 갔어 며칠 후 승려는 오른팔을 잃은 채로 마을로 돌아왔어 귀녀를 봉인했어 독고가 박힌 바위가 언덕에 있을 거여 그는 귀녀를 봉인했지만 마을과의 연을 끊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연부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 그 후 6개의 무덤을 만들고 육석총이라고 불렀고 귀녀가 있던 언덕은 독고 언덕으로 불리게 되었어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독고 언덕의 이야기를 잊었어 하지만 철도가 놓이면서 일이 복잡해졌어 독고 언덕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지어졌고 공사 중 몇 명의 인부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의문사로 죽었어 사람들은 이 죽음들이 귀녀의 저주라고 생각했어 그 후로도 도로가 개통된 뒤 이상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어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기 전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지 노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귀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장보사를 세워 연부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했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나 혼자뿐이야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귀녀와 연이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났고 외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도 없어 A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싹했어 A가 출가하게 된 계기 또한 귀신과의 만남 때문이었기 때문이야 자네 오늘 밤 여기를 지나면 안 돼 귀신과의 연애 휘말릴 수 있어 노인의 경고에 A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절로 돌아갔어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 A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고 결국 다음 날 첫 전철을 타기 위해 새벽에 저를 떠났어 A는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돋고 언덕을 향했어 그런데 그곳에서 자동차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 사고인가? A는 다가가서 차 안을 들여다보았어 그 안에는 정신을 잃은 젊은 남녀가 있었고 다행히 숨은 붙어있었어 그 순간 A는 등골이 오싹해졌어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 나타난 여자의 그림자 그림자는 빛을 받아야 보통 형체가 드러나는데 이건 그림자였어 머리에는 뿔 같은 것이 달려있었지 A는 비명을 찌르며 도망쳤어 A는 정신없이 달렸어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든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 길에서 벗어나 대나무 숲으로 뛰어든 A는 그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물체를 손에 쥐게 되었어 그 순간 민가에서 다 구름소리가 들려왔고 귀녀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어 A는 겨우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보았어 그곳엔 어제 만났던 노인이 서있었어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A는 사고와 귀녀의 그림자에 대해 노인에게 쏟아내듯 말했어 노인은 A의 손을 보며 물었어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인가? A는 손을 확인했어 그것은 둘론 아닌 독고의 반쪽이었어 아마 사라진 독고의 반쪽이 너를 부른 거겠지 A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이제는 정말로 귀신과 엮이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섭다고 그제야 나는 오컬트부 시절 무서운 걸 모르던 그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 근데 그 그림자 말이야 진짜 귀녀의 모습이었어? A는 정색하며 대답했어 그게 진짜 귀녀였어 A의 그 진지한 표정이 나는 더 무서웠어 대체 그는 어떤 걸 본 걸까? 여섯 번째 이야기 부서진 카메라가 남긴 단서 이건 제법 오래전의 일이다 고등학교 시절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우연히 재회했다 반가운 마음에 술 한잔 하러 갔는데 당시 나도 친구도 알바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다 친구는 TV 방송국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예인을 봤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집도 가까워 자주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흥분한 채 이상한 물건을 가져왔다 비디오테이프와 더럽혀진 방송 대본이었다 비디오테이프에는 매직으로 심령 폐허에 도전하다 라고 적혀 있었고 그 위로 빨간 매직으로 큰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친구는 방송국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다고 했다 방송국이 새로 단정되면서 버리려던 물건들이었다고 했다 비디오테이프는 일반 플레이어로는 재생되지 않아 매니아인 아는 사랑 집에서 확인해봤지만 내용이 지워져 있었다 친구는 골든위크 동안 길이 텅 비니 대본에 적힌 장소로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나는 심령 같은 것을 믿지 않았기에 가볍게 오케이했다 친구는 선배에게 돈을 주고 사륜구동 자동차를 빌렸다 우리는 텅 빈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대본에 적힌 장소는 흔한 폐허나 다리가 아닌 국가기관 시험장 철거지였다 친구는 이 기획이 취소된 이유가 진짜 귀신 때문이라며 반쯤 농담으로 흥분했다 산속의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폐쇄된 큰 문이 나타났다 들어갈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열려있는 틈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은 의외로 깨끗했다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낙서 하나 없이 새 건물처럼 보였다 친구는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떨고 있었다 정말로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다 건물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친구를 설득해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신축 건물 같았다 왜 폐화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친구는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2층도 가보자고 했다 친구가 겁쟁이라고 놀리며 혼자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는 학교 복도처럼 창문이 이어져 있었다 그 중간에는 소파가 있는 흡연 구역 같은 곳이 있었다 바닥에는 촬영용으로 보이는 부서진 카메라가 굴러다녔다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분명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1층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이라기보다 일정한 톤으로 아고 말하는 소리였다 서둘러 내려가니 친구는 통로 끝 막다른 벽에 몸을 붙이고 서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지만 친구는 여전히 벽을 향해 하라고 말했다 어깨를 잡는 순간 친구는 벽을 향한 채로 야아하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다 차로 돌아왔지만 차 키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건물로 돌아가려는 순간 친구가 창가에 서서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친구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람 형체를 한 무언가가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산을 내려와 마을까지 달려갔다 지친 것도 느끼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불을 덮고 밤새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를 두고 온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친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친구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사건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곳은 결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고 난 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다 일곱 번째 이야기 선풍기와 함께한 새벽 때는 8월 9일 새벽이었어 며칠 전인 8월 4일쯤 열심히 준비한 일이 모두 허탕이 되는 바람에 마음 고생이 심해졌어 몸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 이틀 동안 알아놓은 채 8월 8일 밤 11시에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어 그날은 몸이 무척 아프고 마음도 울적했어 게다가 날씨마저 더워 선풍기를 켰지 2시간 타이머를 맞추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선풍기가 꺼지는 소리를 들었어 다시 타이머를 2시간 맞추고 누웠는데 5분도 안 되어 선풍기 바람이 나오지 않는 거야 눈을 뜬 순간 선풍기 머리 위에 어떤 여자의 얼굴이 있었어 그 여자는 두 손으로 선풍기의 머리를 잡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었지 아직도 그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날 정도로 섬뜩했어 얼굴은 갸름하면서도 동그랬고 눈이 유난히 컸어 그 눈은 얼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동그랗고 커다랗게 띄어 있었어 눈동자는 크게 떠진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 코는 약간 뭉뚝하면서 고양이 코를 닮았고 입은 두껍지 않았지만 컸어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이 마비된 듯 했어 그 상태에서 선풍기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 그때 갑자기 눈을 꼭 떠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작정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에 눈을 떴는데 어느새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어 있었어 선풍기 머리는 나를 바라보며 꺼져 있었지 이 일이 꿈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마음고생이 심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과 그때의 섬뜩한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여덟 번째 이야기 1700년대 떡국에 담긴 부유한 집안의 몰락 1700년대 후반 한 부유한 집에서 개발한 사치스러운 음식이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이 음식은 일종의 떡국이었는데 국물 속에 넣는 떡을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떡을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빚었다는 것입니다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까지 실제 어린아이와 똑같이 정밀하게 표현했고 팔과 다리도 진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교해서 음식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작은 사람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음식은 오감 모두를 자극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생생하고 귀여웠고 국물 속에서 떡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먹음직스럽게 들렸습니다 향기는 코를 즐겁게 했으며 혀에 닿는 맛은 오묘하고 감칠맛이 넘쳤습니다 특히 이빨로 떡을 씹을 때 입술과 잇몸에 닿는 감촉은 부드럽고 기분 좋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떡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 집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유한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음식과 사치를 극도로 부리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속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1651년 김자점 가문이 몰락하기 직전에도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자점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모든 것이 쉽기에 단단하다며 불평을 늘어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갓 부화한 병아리를 아래서 깨어난 직후에 상태로 요리해 씹어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이한 음식과 사치가 몰락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떠돌며 전해졌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나무 가면과 환각의 버섯 1498년에 사망한 이륙이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갑자기 가면 놀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가면을 수집하며 점점 가면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로 만든 이상한 가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가면을 쓰고 춤추는 일에 더욱 빠져들었고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한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자 가족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구슬하던 무당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키고 있다 가족들은 무당의 말에 따라 가면을 들판에 버렸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병은 금세 나왔습니다 그 나무 가면이 사람의 얼굴에 붙어 무엇인가를 빨아먹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우연히 그 가면을 버린 들판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면을 발견했는데 가면은 이미 반쯤 썩어 있었습니다 썩은 부분에는 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버섯은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그 사람은 궁금한 마음에 버섯을 뜯어 먹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은 비실비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점점 멈추지 않았고 그는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버섯을 조금 떼어 먹어 보았는데 똑같이 웃음을 터뜨리며 정신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의 발작이 멈췄고 사람들은 당시의 기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터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니 이는 알 뛰고 춤추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아마도 우연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자라나 사람들에게 이상한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면의 모습이 버섯으로 변해가며 사람에게 기생하는 이상한 생물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 개구리로 변한 인간의 수수께끼 한 노인이 남의 해변에서 젊은 시절 목격한 이야기다 해변에서 한 사람이 이상한 병에 걸려 쓰러져 있었다 그의 시신을 치워줄 사람도 없었고 그는 그대로 바닷가에 나뒹굴고 있었다 다음 날 낮 햇살이 따뜻해지자 그 사람의 살이 점차 썩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몸에 살이 서서히 웅크러들며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썩어가던 살은 미끄럽고 작은 덩어리들로 변하더니 곧 온몸이 수많은 개구리로 바뀌었다 이 개구리들은 죽은 사람의 옷에서 튀어나와 해변을 팔딱팔딱 뛰며 바다로 향했다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고 물속에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다리를 몸속에 집어넣고 꽁무니에서 꼬리가 돋아났다 그렇게 개구리들은 점차 평범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해갔다 잠시 후 물고기로 변한 생명체들은 빠르게 바다 속으로 헤엄쳐 어디론가 사라졌다 해변에는 바람에 날리는 죽은 사람의 텅 빈 옷까지만이 남아있었다 열한 번째 이야기 꿈속 버스 다혜 양이 선배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야 선배 간호사가 담당하던 환자 중에 한 중학생 소녀가 있었어 매일 아침 소녀의 컨디션을 확인하러 가는 게 일상이었지 어느 날 평소처럼 소녀를 체크하러 갔을 때 소녀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어 꿈에서 소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했지 그 중에는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 그렇게 버스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고 승객들은 한두 명씩 내리기 시작했어 결국 버스 안에는 한 할머니와 소녀 단둘만 남았지 소녀는 꿈속에서 딱히 목적지가 없었기에 그냥 종점까지 가고 싶었대 그런데 종점 바로 전에 정류장에서 그 할머니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어 얘야 여기서 내리거라 소녀는 종점까지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계속 내리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종점 바로 전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했어 그렇게 꿈은 끝났지 소녀는 덧붙였어 그 할머니가 다른 병실에 있던 분과 닮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선배 간호사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고 해 왜냐하면 그날 새벽 그 소녀의 옆 병실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선배 간호사는 그 사실을 소녀에게 말하지 않았고 소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로 퇴원했어 그 후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소녀와 같은 버스를 탔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환자들은 모두 1년 이내에 차례로 죽었다고 해 12번째 이야기 멈추지 않는 엘리베이터 내가 고3 때 겪은 일이야 평소 공부도 안 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입시를 앞두고 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던 시기였지 몸이 약해지면 헛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고3 때는 정말 헛것을 자주 봤어 그리고 그 헛것이 귀신이었다고 생각돼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나는 아파트 꼭대기 층인 15층에 살고 있었지 중간에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동쪽으로 걸어가는데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겁이 많아서 뒤를 돌아볼 엄두도 못 내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 우리 아파트 라인으로 들어갔는데 복도 불이 전부 꺼져 있어서 완전히 어두웠어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대기하고 있어서 무서운 마음에 다다다 뛰어서 엘리베이터에 탔지 닫기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닫히지 않는 거야 왜 이래 무섭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버튼을 눌렀어 몇 번이고 눌러서야 간신히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15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문 앞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 멍하니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원래는 어두워야 할 복도에 불이 계속 펴지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멍하니 창문을 보고 있었지 그때였어 갑자기 어떤 여자의 얼굴이 창문에 나타났어 무서운 건 그 여자의 얼굴이 창문에 딱 붙어 엘리베이터와 함께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어떤 chunk에 Pain이 are you? 넌 이런izers의 얼굴은 그렇게 입 gim Ayahu자